1,210m 좌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9번, 3번, 4번 대장으로 좀 노려보려고 맘먹었는 놈이 한영민의 탈범마 정년승부인데 아예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6번만 볼트머신 2창복 8번, 6번 2창복 8번, 6번 바깥쪽 6번, 볼트머신과 안쪽 9번 광명조 싸움의 안쪽 8번 정년승부와 3위까지 6번, 8번, 9번 앞서면서 결선 통합입니다. 경절이 800m 1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아라흐쯤 바깥쪽으로 빠르게 8번 유명세가 1번 아라흐쯤, 5번 황해장사 1번, 5번, 5번, 1번이 6.배당으로 가고 있는데 1.1대, 1.2대 들어오면 너나 먹으랍니다. 백판짜리 김이랑주씨의 8번만 유명세라는 마피니 김검씨의 주친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출벌만 잘 나오면 요놈이 배당을 낼 수 있겠다. 자, 쌍복식 1번, 8번 1번, 8번 1번, 8번 1번, 8번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단독선두 1번 아라흐쯤 2위로 밀리고 있고 뒤쪽 5번 황해장사 3위까지 그러나 거리 벌어져 있습니다. 여의깨 앞서고 있는 8번 유명세 단독선두입니다. 거리 좁히기 시작하는 1번 아라흐쯤 따라 앞섭니다. 8번 유명세 오늘 경기에 처음 출전한 신마 여의깨 앞서면서 먼저 갈 수 있는 통과했고 1번이 2위까지 6번, 3위까지 따라 앞서면서 8번, 1번, 6번 앞섰습니다. 경골이 1000m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2번 바깥쪽에 6번, 9번이 조한선두다팀을 발현합니다. 자, 오늘 제주 오경주 자, 메인승주로 들어갑니다. 제주 오경주 메인승주로 들어가는데요. 자, 2번만 충산수를 제가 이뤄놓고 한방 제대로 찍어먹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선산수 자, 뭐 쌍대가리 선행가서 버티는 그림으로 놓고요. 수력으로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마켓 자, 태양 동백은 있지만 자, 전염둥이 6번나 청년소도 수력으로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고요. 자, 이번 선산수 자, 뭐 쌍대가리 자, 전염둥이 6번나 청년소도 수력으로 한방 2기전승 바깥쪽에는 6번 천년고대 역주가 더 빼면서 6번이 2위까지 따라 놓습니다. 선수는 2번 천산수입니다. 단독분도 6번 2위까지 따라 뺀는데 8번 황금문명이 3위까지 따라 놓습니다. 2번 2번 여의순 3위까지 5번 6번 8번 2번 2번 8번 2번 6번 8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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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합치면서 잘생각합니다. 4. 6. 6. 8. 8. 10. 11. 16. 16.